추 추 추 느낌있다 진짜 근데 파핀 봤어? 파핀 알아서 편지 할수있죠 그럼? 딱! 딱! 나이거지? 언니 진짜 팝핑 잘하거든? 팝핑 한번만 근데 팝핑 와 아 저거 나 팝핑 진짜 못해요 내가 가줄게 했어? 물 물 여기 하나, 둘, 셋 잘했어 잘 배웠어요? 여 투 투 투 투 이거 다 제가 투 아 나 투 투 투 투 투 다 했어? 우와 그럼 락킹 할 수 있어요? 락킹이야 락킹이 수정 문제 그럼 내가 해줄게 일단 이거 해줄게 길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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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옷으로 발 좀 벌리고 발 벌리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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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락킹이에요? 아니 락킹 락킹 섞었어요 아 안 돼 어떻게 한다고? 작게 작게 크게 하면 안 돼 이거 옷이 너무 짧은데 응 너무, 너무 커 봤어요? 저기 저도 이렇게 있어요 락킹이 가지 마야지 네 투 투 여기도 한 번 여기도 한 번 여기도 한 번 잘하네 잘하네 그 마지막 보고 싶은 거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 하나 있는데 물어봐도 돼? 뭐? 어 현대무용 어 수진이 진짜 잘하네 수진이는 진짜 잘하네 수진이는 진짜 한 번 한 번 아니면 재즈 댄스 아니 우리 우리 어 아니 탭 댄스 뭐 아니 셋 중에 하나 해줘 긍긍긍긍 쯔 친구가 해준 거예요 그 이 친구? 우리가 배운 거 있잖아요 네 그 한국 전담형 아아 알았어 아 알겠어 어 어딜 이거 이거 강하 뭐지? 우와 이거 한 번 뭐지?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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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 하 뭐지? 뭐지?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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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없었던 것 같은데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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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예술이다 예술 언니는 보여주세요 응 저는 안돼 하 네 하 사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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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혹시 왜 이렇게 숨이 차세요? 제 귀에 내고 저 언니 없을 때부터 언니 가다가 슈아 봤어요 슈아 봤는데 인사했는데 슈아가 물을 쳐갔어요 언니가 뛰어갔는데 단사나였어요 아니 쉬운 거 아니야? 가수기 아니 어떡하니? 나 너무 가수있어 언니 언니 내가 한 번 보여줄게